상당히 의미있게 부르는 것 같아요 홍원빈군이 나오겠습니다 남자의 인생 박수 무엇을 얻었는가 돈인가 사랑인가 명예이던가 사망의 인생길에 관심없이 오늘도 사랑 가방이 많아 엉덩할 것도 없는 눈물 흘릴 것도 없다 남자의 인생이 있다가 가슴에 흐르는 눈물 산 피로는 다시 사는 거냐 태양은 맘을 향해 떠오를 때 더 주먹을 끈이시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꿈인가 희망인가 부기인가 사망의 인생길에 끝이 없이 매일 너 사랑하나 슬퍼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 난 혼자의 인생일 거다 새 몸의 아픈 일을 흥물로 살아봤던가 태양은 맘이 다시 슬퍼할 필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